정보통신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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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바꿨습니다. 그래서 미래 한국을 연구하는 실이 키스티이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제 개인적인 포부가 뭐 나름대로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키스티이 많이 미래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관심은 국민 모두의 관심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호기심, 궁금증인데 우리 미래를 좀 같이 국민 전체가 공유했으면 좋겠다.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꿈을 꾸고 꿈을 실체해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이 양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미래를 다룬 책들이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. 어떤 책들은 베셀러들이 되어있죠. 공병호 박사의 신년회의 세계 한국, 한국이 첫 번째였고 신년회의 세계 베셀러라고 알고 있고 또 작년 말경에 LG경쟁권에서 발당한 2010 대한민국 트렌드 해가지고 베셀러였거든요. 그렇지만 이 베셀러와는 좀 다르게 30개 분야 정도에 종사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2020년도 정도를 예측해서 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상상력을 동원하고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강국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맞든 틀리든 참 유익한 일종의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1년 반 전부터 사실 올해 키스티의 정치전공원 20주년 기념사 반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어 왔던 것이 바로 지난 2개월 전 8월 달에 발간이 된 겁니다. 제 나름대로 최고의 전문가들을 엄선해서 부탁드렸고 또 동참을 허용을 해주신 덕분에 정말 괜찮은 책 한국인 2층 판정돼서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참석하셔서 오늘 유익한 하루 보내시면서 미래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더 여겨주시면 참석하셨습니다. 일단 이것으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참석하신 핏진 제가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급증한 사이버 범죄 미래를 조망한 상대 진탄대신 여성의 미래에 예민호와 계신 일을 하고 있다 한인희 이대교수입니다. 어디서 뭘 사게 될까 하신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최양석 핏진 박사입니다. 10년 후에 다시 한 번 이 책에서 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예측이 맞았는지도 보시고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 후를 예측해보는 그런 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주기도 좋고 5년 주기도 좋고 계속해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보사회 뒤에 오는 사회가 드림소사이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드림소사이티로 가는 길에 가장 주역이 바로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래도 그런 별 볼일 없는 글이지만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주신 키스티와 이주원은 형님께 감사를 드리고요.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단순하게 이 책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2020년대에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시민상을 그리는데 일주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집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미래 유비콘토사이나 컨버전스 시대가 올 때 이 책이 사람들을 회자되어서 이 책이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좋은 인간이 나왔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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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